도화살을 함지살이라고 해요. 함지살만은 잘 안 씁니다. 도화살을 심장인생은 유붐이 더 하고요. 유붐이 더 하는데 천간으로 올리면 심금도 더 합니다. 걸록으로 올리나요? 네. 뭐든지 올릴때 내릴때는 전부 무조건 걸록으로 올릴때도 해야지 양인으로 올릴때도 하면 안돼요. 겉살 망신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지만 있는거에요. 겉살 망신살은 해준 각목이 겉살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해가 있고 각목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유금 하라만 있어도 그냥 도화살이에요. 그러면 또 유금은 없고 심금만 있어도 도화살. 정간에 있던 지지에 있던 하라만 있어도 도화살이에요. 유금 또는 심금. 네. 하나만 유금 내면 그 글로그로 올릴때도 하면 되니까. 그렇네요. 네. 혈요위생은 자수가 도화하고 계수가 도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도화는 우리가 인신사회 이게 생왕묘잖아요 그죠? 탐합이란게. 생왕묘한데 생왕묘한데 생쥐. 생쥐 탐합이란게 도화예요. 그 다음에 사유축 생은 오화가 도화하고 정화가 도화가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인오술. 인. 인오술 생은 인 면이고. 묘목이 도화가 을목이 도화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다보면 자기 일관이 도화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자. 생쥐 바로. 시규문석에서 생쥐 바로 다음께. 다음께 뭐예요? 생쥐 바로 다음께. 목욕쥐요. 목욕쥐요. 여기 이거. 목욕쥐요. 되기 때문에 도아를 쓴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강해야 작용해 도아도 도아가 충을 맞았다 도아가 충을 맞으면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약한 거에요 그러면 작용을 잘 안해 약해진 먹이 사수학이라는 항문은 강하면 작용해 강하면 약하면 작용을 잘 안해 자 그럼 충을 맞았는데 충 충을 맞으면 도아가 충 맞았어 그러면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아가 충을 당하면 성불부자의 강심은 나의 입장에 있는 거에요 입장에 있는 거에요 호가 성불부자 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아가 충을 당하니까 도아가 강해질 때가 있어요 도아가 강해질 때는 어떨 때 도아가 강해지느냐 합이 될 때가 합이 될 때가 합이 될 때가 강해집니다 합이 될 때가 강해집니다 유금이 포함된 합 여기서 유금이 좌우무유가 도아인데 전체로 얘기하면 좌우무유가 도아고 얼심정개가 도아인데 이게 유가 제왕제잖아 좌우무유가 그죠 제왕제가 포함해서 삼합이나 반합을 이룰 때 이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화가 있는데 유금이 도아인데 사화가 옆에 있어 이러면 쓸데없이 도아가 아닌 것이 도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에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유금이 있는데 옆에 신금이 있어 천간에 경금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도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유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요소다 그죠 그럼 이것도 도아야 이것도 같이 유금이 반드시 이 좌우무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오행은 이것도 도아야되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신가요? 이해가 안가? 한 번씩 같은 오행이죠?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이 사주에서 도아가 뭐에요? 자수가 도아는 자수가 도아에요 그죠? 자수 하나만 도아인데 이 해수가 자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요소를 작용해요 이 전체도 다 도아에요 합이 아니라고 합이 아니라고 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도아하는데 옆에 같은 오행 같은 오행 네 어서 오세요 자 그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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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는 이제 간사하다는 말인데 간사는 좀 덜하구요 좀 음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란하다고요 네 음란하다고요 음란하다고요 좀 그러니까 음란한게 뭐 뭐지 음란한게 색증이 있다 색증이 예 남녀를 불면 색증을 색증이 있다 그럼 다 있는거 아니에요 인간이 말은 뭔가요 달달이 아니 그 남자 입장에서 그렇구요 남자들이 간간을 하는 이유가 나도 하고 싶으니까 너도 당연히 하고 싶겠지 하고 생각하는거에요 절대 안 그렇거든 의자들은 네 근데 서로 좋은걸 왜 이걸 범죄냐 간간을 하는 애들은 응 서로 하면 서로 좋은걸 가지고 이게 범죄가 왜 되냐 이게 이게 논리야 응 여자들과 남자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성을 대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귈때는 오늘 가서 얘하고 어떻게 한번 잠을 자지 이 생각하고 만나러 가요 여자는 남자를 사귈때는 오늘 이 사람과 어떤 소재로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만나러 가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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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사이도 대학아갈라 남자애들이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러면 야 먹었냐 이거부터 입문으로 봐 네 여자애들은 안그래요 여자애들은 남자들은 남자들은 그러니까 한참때는 나이 먹고서가 아니고 한참때는 무조건 여자애날 때는 한번 하고싶고서 만나러 가요 나이 먹어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당연한 거에요. 당연한 거에요. 항상 이런 생각이면 이런 거 다 물어봐. 여기 문척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서 딱 보니까 눈이 마주치는데 왜 나를 쳐다보냐면서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네. 그거 아니야. 아 그래요? 진짜 그거 아니네. 여자들은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먹었냐 그런 덤에 그거 참 어떤 줄 알아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 도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아가 있다. 그럼 상대편 이성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영원 매력을 느껴요. 못생겼어? 못생겼는데도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요. 아 도아가 있는 사람의 상대편이 그 사람한테 못생겼는데도 매력을 느껴요. 예예예. 그리고 여자를 꼬시는 뭔가 한 가지 재준이 있어. 여자를 잘 이렇게 꼬신다고 그래야 되나. 남자 입장에서. 여자도 마찬가지에요.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박색이야. 그런데 매일 때마다 다른 남자 사주 물어보는 여자가 있어요. 올 때마다 다른 남자 사주를 가지고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 여자가 우리가 남자들을 일반적인 자태로 보면은 못났어요. 못났으면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그 여자를 싫어하냐야 돼요. 그렇다니까. 못났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또 뭔가 내는 게 있는 거예요. 뜻이 맞고. 네. 그리고 좀 그런 거를 또 즐겨요. 본인도 즐겨. 네. 본인도 그런 이제 섹스를 즐긴다 이거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못생겨도 뭐라 그래야 되나. 또 남자 앞에서 참 막 이렇게 좀 애교스럽고 이렇게 뭐 살랑살랑하고 속땅말로 뭐 한번 준다는데 아무걸로는 별로 있나. 솔직히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 도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래예요 오래. 기가 선수도 없는데. 도와는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심도 있겨야 돼요. 도와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 그래야지 그걸 방지를 올 수가 있잖아 그래야지. 대비를 올 수 있잖아요. 확실히 알아야지. 더 잘하시는 여성분 앞에서 얘기하시대 좀 무엇일까. 더 잘하는 여성분들 앞에서. 내가 볼 적에는 이쪽 줄은 전부 하나만 빼고 도와야 돼. 없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매해 세운이 전부 도와네. shortcut 교 x2 적은zus아ман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너무 тому. 도와줘야 되는 사람. 도와는 영혼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도 영혼의 조건에. 도와줘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 도와 줘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онеoration doga human Yogafriend. 이혼했어요? 이 친구가 뭐 잘생기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여자들이 굉장히 남자구나. 남자거든. 하여튼 여자들이 그냥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여자 문제 이런 거 많이 이런 남, 뭐 와이프한테 여러 번 들키고 뭐 그랬지. 심지어 뭐 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태종대가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착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 델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오고 착각을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난번에 내가 여기 없고 저까지 가는 데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처음 왔는데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가버렸잖아 여자가. 그랬는데 결국 결혼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이제 또 그 뭐 이것저것 뭐 들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그러면 또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네, 재혼했어요. 또. 갈 수 밖에 없지. 여자들도 도아 운영이 오면요. 여자들도 도아 운영이 오면요. 여자들도 도아. 운에서. 사주 온곡이 있을 때는 평생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평생. 운에서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운에서 신자진생이 유금 신금이 없는데. 대운에서 유금이 왔어? 응.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도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로 그러고. 신자진생은 그럼 내년에 도아 발동을 해요? 이제 세혼은 좀 약하고. 세혼은 단타로 그러기 때문에 좀 약하고. 그래도 달라. 조금 달라. 그 때 대우는 대우는 기본적으로 5년을 긁어두면 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 사안들이 만들어집니다. 제 손님 중에 이제 자기 남편. 남편인데 각진생 남편인데 사실은 도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 내년부터 유대원에 들어와. 도아가 모르니까 여자 조심시켜라. 응? 여자 조심시켜라. 응? 근데 뭐 여자. 여자. 여자 조심시켜라는데 여자 없다는 거야. 없고. 이 사람이 내한테 한 얘기는 내가 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 남편을 만난 거다. 만난 거다. 그거야. 아주 금속이 좋아요. 응? 남편도 말이야. 남편도 말이야. 그 여자를 엄청 이렇게 감사 주고. 그래가지고. 이 지방으로 관련돼서 공무원이거든요. 지방으로 좀 공무원 중에 직급이 꽤나 높아요. 지방으로 관련받았어. 그리고 가면 감사 주고 뭐 혼자 있어. 응?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정관이 임수일관인데 기토가 정관이잖아요. 사주에 임수 발음에 관문이 있어. 정관이 합거대. 정관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당신은 내년부터 남편과의 관계 복잡해지니까 했다간에 아무 단단히 뭐라 그랬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 남편은 돌아오면 돌아가지고 다른 이자 되지. 이거는 정관이 묶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후아..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남편하고 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저 정리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갔으면 쏙 시원하겠다고. 그럼 내가 그랬어. 당신은 지금 남편하고 헤어지면 죽어갈게라도 그런 건 뭔 말이야. 무조건 참아라. 5년만 버티면 돼. 5년만. 5년만 버티기가 미치고 환영하는 거야. 이게. 운영이 오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 사람 돌아본다니까. 이혼은 아니지. 근데 지금 완전. 완전 남이야. 애인은 하나 살펴라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나 없잖아. 아무나 못살겨. 남편한테는. 저도 마음만. 도화가 한 글짜도 없어요. 애인은 살기라고요. 애인은 없어도. 여자는 그걸 못한다니까.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정감이 웃기면 관제가 되든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문제지. 남자가 그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렇죠. 사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하나 사겨라. 뭐 말은 쉽게 사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사겨봐야 좋다라고 못다라고. 그러고 남자 사귀는 게 쉽습니까? 쉽지않고. 어떤 놈인지 어떻게 하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 만난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은 여자가 남자 빚 갚아줘야 돼. 그렇죠. 남자도 좋겠어. 남자 사귀를 만난. 줘요? 그렇죠. 빚도 갚아달라고. 그럼. 장윤아 물었다면. 나 장윤아가 다 갚아주지. 그렇죠. 여자 나를. 그렇죠. 같이 도아가 들어오면. 같이 말이야 나겠지만. 조건이 다르니까. 대구에서 도아 들어오면 좀 확인해 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도아가. 이게. 이게. 무섭죠. 좋습니다. 발동할 때는. 일단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인으로. 도아원이 되면 이제. 젊은 애들도 있잖아요. 도아원이 되면. 확 펴요. 얼굴이. 연예인들은 도아가 있어야지 잘 된다는 거죠. 연예인들은 도아가 있음. 인기거든. 인기죠. 이게 도아가. 도아가 인기예요.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인기예요. 그럼 도아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배낭꽃이잖아. 배낭꽃.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나. 복숭아꽃이. 봄에 있잖아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분홍색 복숭아꽃이 쫙 피면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래가지고. 복숭아꽃을. 그냥 막. 따고 싶고. 꺾고 싶을 정도의. 그. 환상적인 그. 그. 꽃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도아라. 붙여놨어요. 그걸 도아라. 붙여놨어요. 그럼 사주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원래 있는 것이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해수만 쪼록 있는데. 해수만 쪼록 있는데. 자아 대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어. 그렇다. 난대네. 그래서 사주 원곡이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지만. 문에서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지건 청각에만 한 개만 도와요 발동이에요. 네. 한 개만 있어도 도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도 도와야. 일관도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 신사는 항상 일관도 사주의 일부다 생각하고. 일관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야. 도와 일관인 사람은 좀 잘생겼겠나요? 인기에도 좀 있고. 일관이 있다면. 아. 꼭 잘생겼다고. 도와는 잘생겨서 상관없다니까. 이건 참 그렇다 했지. 네. 끼네요 끼. 네. 끼. 자. 도와가 또 형을 당할 때. 형을. 형을 당하는 경우도. 이 성굴구자를 들어오는 거에요. 당연스네요. 형충. 네. 자. 그럼 도와가 공만 맞았어. 그러면 도와 학기가 숙으로 듭니다. 도와가 축 맞았어. 그럼 도와 학기가 당연히 축으로 들겠죠. 그럼 도와 학기는 발동을 안 해요. 별로 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잘 작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처럼. 그래서 도와가 있는 사람은 풍류와 주식을 좋아해요. 여자 만나면 돈 안 쓸 수 있나 남자가. 그러니까 돈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재물 소유. 재물이 좀 이렇게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가 강한 사람들은 가정과 재물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에요. 조심해. 결국은 도와가 강하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 좋다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강하다는 것은 여자 저 여자 그것도 피곤한 거야. 맞아. 형이. 형충공망이 되면 그 도와 학기가 사라진다. 도와는 선병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형을 당하면 더욱 조심해요. 도와가 형당하면 그것도 형벌이잖아. 병이 나는 형벌이에요. 자. 진도아라는 게 있어요. 진도아. 아주 온난화에요. 진도아라는. 아주 온난화에요. 진짜 도아라는. 예. 자. 인오술생이. 정묘를 본다 이거에요. 인오술생에서. 묘가 도와잖아요. 묘가도 한데 인오수도 있어. 화가 있어. 이게 진도아. 응? 이게 화잖아. 화가 있고. 인오술에 화가 있고 또 도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동주라는. 네. 신자. 신자진에. 유가 있고. 계유. 계유.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이 진도아에요. 사유축이. 경호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해념이가. 해념이생이. 각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해념이가. 해념이생이. 각자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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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갖춘 거 다 갖춘 거예요. 이게. 아. 그쪽에도. 수가 있고. 좌음요염은 있고. 좌음요염은 있고. 화는 화대로 있고. 수는 수세로 있고. 수는 수세로 있고. 금은 금대로 있고. 목은 목도로 있다. 네. 짐 때네 아주. 첨단 조화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교재는 없는데. 이것은 지지도 하고. 지지. 지지 위주도 하고. 이것은 첨단. 첨단. 자. 갑을 일간. 이거 일간이죠. 예. 일간이요. 네. 일간. 자. 갑을 일간이. 천간에 임수가 있는 경우. 병정 무기 일간이. 천간에 끌목이 있는 경우. 경신 일간이. 천간에 병화가 있는 경우. 임계 일간이. 천간에 심금이 있는 경우. 이것은 천간과 라고 해요. 요즈부터. pensa. 문구 일간은 신이에요. 선생님. 예. 싱은 천간 신의 병이고요. 예. 이것도 좀 작용해요. 자 그런데 도아가 도아가 천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천간에 있는 사람은 천간에 있는 사람과 지진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천간에 있는 사람은 천간에만 있고 지진에 없는 사람은 바람이 잘 들켜 천간은 지진에 있는 사람은 은밀해 잘 안 들켜요 천간에 있고 지지도 있고 이 사람은 딴 쪽으로 다 알아 그냥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주처럼 아주 강해버려 밑에 지지가 항상 지지가 삼합이 되거나 아주 강할 때는 천간으로 튀어온다고 보면 돼 뭐든지 그런 경우는 그냥 들켜 자기 딴에는 조심한다고 해도 잘 들켜 특히 남자들은 남자라는 속성 자체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종족분식을 그 종족분식을 본능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자를 그냥 도아가 있든 없든 여자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남자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도아가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실히 달아요 네 확실하게 그럼 저기 천간 보아도 세훈이나 태훈의 네 오면 작용합니다 천간 보아도 아 오래 작용하는데 병이니까 항상 작용하시게 됩니다 항상 작용하시게 됩니다 항상 작용하시게 됩니다 세훈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생기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일간 가불 병정이 이게 있습니다 거기 일간에 있는 사람이 천간에 그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도와서가 온다는 얘기죠 네 도와서가 온다는 얘기죠 아니 병이면 오래 사이는 병든 사람은 다 경식은 병화가 병화 운이 오구나 사주에 병화가 있구나 네 경해지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일 경우는 여자일 경우는 남자 사주에 남자 사주에 일간 바로 옆에 현재 있는 경우 현재 있는 경우는요 이거는 도와 사관없이 여자 밝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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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가 밝히든 내가 밝히든 저쪽에서 내를 어떻게 하든 간에 4번째 4번째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1관 어찌됐든 간에 여자하고 잘 엮이게 돼 있어 엮이게 돼 있어 엮이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하네요 남자 사주에서 일간 바로 옆에 편간이 있으면요 여자 사주가 여자 사주가 여자 사주가 여자 사주가 여자 사주가 남자 좀 밝힙니다 신약하면 안 그래 싫어해요 여자는 신약하면 평강 아주 싫어합니다 남자는 신약하든 신강하다든 여자 여자 그냥 그거는 단 게 없고 도아에 해당하는 육친이 남자의 경우에 재성에 해당이 되고 도아에 해당하는 육친 격말하자면 신자진생이 육음이 있고 남자의 경우에 재성이라는 원칭은 없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신자진생이 육음이 도아에 해당되면 병화일감이나 정화일감이면 이게 재성에 해당될 거 아니야 재성이면서 도아할 거 아니야 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여자를 응? 찾아 응? 반드시 여자를 바람을 피게 돼 있어 도아가 재성이야 자기 입장에서 남자의 경우에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 도아가 관살이야 그러면 수많은 여자를 상대하거나 남자의 경우에 수많은 남자를 상대하게 된다 육친이야 육친상으로 육친으로 육친으로 재성에 해당되면 육친이 아니고 십신으로 십신으로 세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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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한테 손님들이 오면 남자일 경우에 도와서 있거나 여자일 경우에 도와서 있거나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남자일 경우는 여자들한테 인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일 경우에 남자한테 인기 좋다고 얘기하고 부부가 같으면 얘기 안해 부부가 같으면 잘 나오면 싸워 지도같은거 얘기하는거죠 그 예문이 있죠 병자개미 무신신류 그죠 유금이 도와인데 천산의 신금도 도와요 그 다음에 지지신금도 도와요 그 다음에 영단의 경금도 도와요 도와가 무지하게 생기는거에요 자 도와 이거 자주 볼 때 도와는 꼭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오늘 이 여자하고 진도를 좀 빼도 되나 안 빼나 진도 좀 나가도 될까 말까 고민할 때 도와가 있는 남자는 상당히 기준이 돼요 그 여자한테 도와가 있으면 진도가 나가도 될까 그 여자한테 도와가 있으면 진도가 나가도 될까 여자가 도와가 있으면 진도가 나가도 될까 평소 진도보다 빨리 진행을 해도 좀 받아줍니다 물어봐야 되잖아 나도 물어봐야 되잖아 처음 만나면 안되는데 아니 내가 뭐 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주 뭐냐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우는 중이다 그럼 되죠 경혼자신거 같애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선생님이 경혼자인거 같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그럴 수 있지 남잔데 그건 아니지만 여포 선생님이 아니요 선생님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내가 잘 안가서 줘요 아 그래요 이미리 이게 탈로된 어떤 것까지 고민을 해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철학가 나오고 있는데 사주 한번 불러보시고 상당히 경계를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요즘 문화센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 사주를 알아야 나도 공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막아주니까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택시적으로 다 가르친다니까 아 그러고 그래서 딱 봤더니 또 막았어 여쭈요 사주도 알아가지고 자기 사주가 나쁘잖아 사실 다르게 얘기해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 맞는 사주를 사주를 만들어갖고 하면 되겠네 아 진짜 웃겨 그래도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다 격살 때나겠네 어쩐다 말이야 어쩐다 말이야 어쩐다 어쩐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다녀야 돼 내가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있었대 내가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있었대 아휴 드디어 이제 역마살을 넘겨대 드디어 역마살이 그렇게 그리워 역마살이 그렇게 그리워 역마살은 주는 거예요 뭐 이거 신사를 제가 항상 원리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깨우려고 그러면 잘 안돼 그냥 원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삼합에 대입해서 도화살은 신자님 신자님 생지 바로 다음 게 도화다 신자님은 삼합에 바로 다음 그렇게 가다가 도화다 그렇게 생각해놓으시면 돼요 역마는 뭐냐면 역마는 인신사회가 역마인데 인신사회가 역마인데 삼합에 생지를 충하는 게 역마에요 지사라고 충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신자님의 생... 이게 생... 왕왕... 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흰목이 역마에요 자 인목이 역마는 뭐가 또 역마일까요 아... 갑이위요 갑목이 역마 자 그 다음에 인목이 있고 인목이 있을 때 해묘미 묘미 묘미가 있을 때는 역마는 해수가 있어서 이 역마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목이 없어도 해묘미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마에요 네 자 삼합은 삼합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합은 음량이 없다 없다 그러면 삼합이 해묘미가 이게 갑목이냐 을목이냐 그건 뭐죠 구분이 없어 없다는 거를 둘 다 해당했냐니 그 사람 사주에 인목 갑목 인목 갑목이 없는데 묘목이 있는데 개원에서 헬수가 들어와서 이거 역마는 작용해요 미투가 들어와서 이거 역마는 작용해 네 네 사망만 나는거죠 사망만 사망만 반합은 안 돼 반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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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러니까 해묘가 되든 묘미가 되든 된다 네 신자진 말고 다른 사망이 들어오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신자진생 신자진생인데 신자진생에 그 사주에 인목이 있으면 역마가 있어요 사주에 갑목이 있으면 역마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인목은 갑목이 없는데 사주에 보니까 묘미가 있거나 해묘미가 있어 이 사람은 역마야 역마가 있다 이거 사주에 사주 운목에 운목이 없으면 묘목이 있는데 묘목이 있는데 운에서 해수가 들어오거나 운에서 미투가 들어오면 이것도 역마에 작용한다 이거 해묘미로 되어가고 네 이것 또한 또 일관도 역마일 수 있구나 당연하지 신사는 일관도 포함해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해묘미생은 뭐가 역마는 사화가 있어 역마인데 명화도 역마 그죠 자 그러면 인원술이 있어도 이것도 같이 역마에 시후에 자 인원술생은 신검이 역마다 그죠 경검이 역마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게 있을 때 을목이 을목이 있거나 묘목이 있으면 역마가 더 강해지는 거야 이게 이게 있을 때는 이게 이게 엎고 얼목요목만 있으면 역마 아니에요 아까 교화사라고 똑같다고 시험하셨는데 자 사유축생은 해수가 역마인데 임수가 역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사유축이 역마가 되겠죠 여기는 신자진이 역마가 됩니다 하여튼 강함의 작용에 관한 자 그럼 역마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신자진생인데 그 사람 사주에 간목 임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을 역마살로 왔다 갔다 하며 해마가 움직이느냐 이거 자 그러면 청단에 간목이나 임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경검이나 신검이 들어오면 이때는 이동을 안 해 간목이 깨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원에서 경검신놈에 들어가고 또 장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간목이 간목이 역마인데 기토가 기토운에도 묶여가지고 장용을 안 해 운을 볼 때 그렇게 본다 이래요 운을 볼 때 사주에 이 사람이 신자진생이 간목이 하나 있더만 펜션 빽빽이 그러고 맨날 토하다냈냐 이거야 해마다 해에 따라서 바뀌는 해에 따라서 이게 작용을 지 스스로 이 간목이 따는데 구애받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작용하는 거야 이동한다 이거 그렇지만 경검이 와서 깬다든가 신검이 와서 깬다든가 신검이 와서 깬다든가 기토가 와서 굽는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면 이게 얘는 자기가 역마가 역마 활동성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는 이동 안 하는 거예요 자 역마는 아무리 역마가 들어와도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럼 한 집에서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이 그동안에 역마운이 안 들어왔겠어요 네 그때는 막 옮겨볼까 이런 마음은 막 생겨 이게 마음은 막 생기다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역마운이 아무리 들어와도 계약운이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 계약운이 문서가 발동해서 내가 집으로 팔아야 움직이는데 사는 거야 내 의지가 돈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파는 거는 내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안 팔리면 못 가는 거예요 역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 이동 그 다음에 사무실 이동 그 다음에 근무처변동에 이직 이직 후 이 회사 관두고 다른 회사하고 가는 거 이직 후 취직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전업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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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을 했어 이것도 영망에 들어가 이것도 해외여행 간다 그거 영망 아닙니다 해외여행 6개월이라도 해외에 가가지고 그 방을 개합을 해가지고 그 집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이게 영망이야 여기 질건 저기 질건 움직이는 분은 영망으로 보지 않는가 건무처 근무처 근무처 그 금분 건무처라 고정 cuent 대기업인데 내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받을 옮겼어 이것도 역마우리 또 대기업인데 내가 본사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받을 나갔다 이래가 이것도 다 역마에 건너야 된다 기본은 인신사회인데 인신사회인데 인신사회에 청간호를 올렸어도 쓴다 그 다음에 희역에 해당되는 오행의 삼합도 역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마지막에 청간호를 썼습니다 인목이 역마인데 관목도 역마다 청간호를 올렸으면 관목이잖아요 그럼 이게 목이잖아요 목 목의 삼합도 역마다 목의 삼합도 인목 관목이 목이잖아요 오행으로 오행의 삼합이 해멸이잖아요 해멸이 이것도 역마에요 그 사주에 있으면 있거나 음해서 만들거나 하면 역마가 사가 역마고 병화가 역마인데 이것도 역시 인오술이 사주에 있거나 만들면 역마가 된다 삼합 삼합 역마와 같은 오행 역마와 같은 오행이 있을때는 이 역마는 또 사주 원곡만 보는게 아니고 당의 연도 당의 연도를 대인해서 판단합니다 대체적으로 당의 연도를 대인해서 판단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금연은 병신년이기 때문에 신자진연에 들어가잖아요 신자진연 신자진연 신자진연에 들어가면 흰목 간목이 역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사주에 간목이 있거나 흰목이 있으면은 금년에 당신은 역마운이에요 혹은 해멸이가 있으면 이것도 역마에요 역마운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금년에 이동 변동수 있다 어디로 간다 직장을 옮기거나 이 얘기하면 돼 주거나 사무실 건물처 변동 이지도 다시 타는데로 취직하거나 저런 주부가 취직해서 타는데로 옮겨간다 하여튼 해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을 옮기든 건물처를 옮기든 어떤 변동이 일어난다 이거에요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마운은 내년 되면 정유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정유년은 여기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정유년에는 임수 해소가 있는 사람은 이동 변동이사고 있는거에요 이동 변동이사고 있는거에요 이동 변동이사고 있는거에요 들어왔고 신자진도 역마운이죠 신자진도 신자진도 안옮길 의지로서 안가 안가 네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내가 가야되는데 뭐 이런 마음은 생기는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못 가는거에요 만약에 이제 역마운이 왔다 하더라 역마운이 왔는데 인성운이 와가지고 문서가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둘다 같이 오면 그때는 반드시 움직이네 그럼 올해 병신년이니까 만약 해며미생은 해며미생은 해며미생이 아니고 해며미생일 경우에 올해 병신년이 뭔가 되는거에요 안되죠 해며미생일 경우에 해며미생일 경우에 해며미생일 경우에 생하고 상관없이 그 사주에 간목 인목이 있으면 그냥 역마운이 작용하는거에요 당의 연도 기운에서 내 사주에 역마가 만들어진거에요 진진만 청가가 병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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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년에서 신금만 보는거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따진다 이거야 그럼 신자진의 사막으로 볼 때 인목이 역마고 간목이 역마니까 금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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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가지 사주중에서 인목간목이 자유로운 사람 인목간목이 있다고 해야 되는게 아니고 인목간목이 사주에서 경금해서 갭이 없다든가 하면 그사람 안 움직여요 근데 인목간목이 자유로워 청가리에 있던 지지 등 간에 자유롭다는거는 은행이 구여받지 않는다 합충형으로 묶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간목이 자유롭다는거는 역마사류를 발동한다 인이 있는데 신이 와서 충을 하는 얘기에요 아 그러면 이제 안가죠 충암하니까 충암은 안가는데 아니 어차피 충을 해 그렇잖아요 인신이 연에서는 연에서 총에 사주원국에 인이 있는데 옆에서 바로 신이 충을 할걸 했어 이런 경우는 안가는데 그런건도 사주원국에 신이 없는데 지금 저렇게 왔으면 이사를 가죠 네 그렇게 자유로우니까 강하게 작동 강하느냐 안가느냐 강하느냐 강하느냐 작용한다 영사 영마는 문서를 전달하는 기간으로서 움직임 변동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서가 동반해야 영사 영마죠 그래서 문서가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 같이 움직여야만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된다 그래서 영마라는 것이 영마만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무조건 옮겨지는게 잘 안되고 내가 문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방관련을 받으면 사령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문서라도 동반이 있어야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혹은 내가 주거를 이동한다 그러면 집을 바꾸면 전세계약을 하든 내가 집을 사서 가든 계약서가 동반해야 하는 것이 그게 영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문서가 동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거의동 이동도 역시 계약서가 문서가 돼요 영마는 직장이동 사무실이동 직장인은 부서이동 부서이동도 영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실업자가 실업자되어 있다가 단순히 치직됐다고 해서 영마가 작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치직운이에요 이거는 치직운이에요 치직운이에요 영마로 볼 수 없다 자 주부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에서 치직한 경우는 영마로 봅니다 이거는 직업의 변동이 행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 딸내미가 결혼을 반대했더니 혼인심을 해버렸어 그래서 둘 다 사주를 봤더니 둘 다 연마가 활동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한다 변동한다 그랬더니 집을 구현할 때 둘이서 자 설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마는 영마에 해당되는 같은 오행이 사주 중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영마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같은 오행 예를 들어서 신금이 영마라면 천간의 경금도 영마인데 신금이나 경금이 있는 상태에서 유금이 같이 있는 경우는 영마도 영마가 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금이나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금은 영마로 보지 않는다 인신사회가 영마이기 때문에 좌오무위는 영마로 보지 않는다 이게 그렇지만 사유축은 영마로 본다 사유축은 자 영마가 동하는 조건 즉 영마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영마에 해당되는 오행이 사막할 때 예를 들어 영마에 해당되는 오행이 인목일 경우에는 사주의 인목이 없고 해명이 사막을 이루어도 영마로 판단한다 지금 좌오무위 설명은 그대로예요 반압도 영마로 보는데 이때는 반드시 왕지님 묘가 포함되어야만이 된다 자 영마가 육합이 됐어요 영마가 육합이 되면 합이 되면 묶인다 그랬어요 그죠 합이 되면 묶이는데 합이 되면 묶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합은 체납이 있고 극합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좌측 이내에 우린 요술 자 이거는 극합이구 이것도 극합이고 이것도 극합이구 자 극합은 서로 극을 하면서 토곡수 하면서 합을 하는 것은 극합 자 이거는 시간합이에요 서로 생하면서 합을 하는 해정구 몸이 수록 화생포 지금 거기 육합이 되면 묶여서 영마가 자기만이 안 넣는다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역합이 해수가 영마인데 인목이 해수가 영마인 사람은 인내 합목으로 하면 영마작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인목이 영마인 사람은 해수합으로 하면 영마작을 해 왜 그럴까요? 인목이 신자진이니까 신자진생이 인목 간목이 있으면 영마잖아요 혹은 신자진 연애에 인목 간목이 있으면 영마잖아요 그런데 사전을 보니까 인목을 하고 있어 그러면 묶인 거잖아 이게 합은 내가 묶인다고 해서 묶인다고 합은 묶인 건데 인목이 해수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묶였는데 이런 경우는 작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작용 안 한다고 아니 묶인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작용을 안 하니까 이내 연기했어 그런데 그게 저게 인해 합이래도 해가 해명 인해 합수가 올라가면 인수가 되잖아요 신자진의 왕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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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영마가 발동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인목이 위험한데 인목이 위험한데 인목이 위험한데 해수하고 합을 해서 묶였다고 보지만 바뀐 오행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으로 바뀌었잖아 이럴 때는 작용한다 이래야 한다 아 바뀐 오행이 환한 오행이 음 자 그러면 사율축연이나 사율축생이 그죠? 해수가 영마다 네 그죠? 네 해수가 해수가 영마인데 그 사람 사주에 해수가 있어 네 해수가 있는데 인목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합을 했어요 네 그럼 이때는 영마가 작용할까요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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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안하죠 왜? 목이 됐으니까 그게 합이 되니까 금이 돼야 되는데 목이 됐으니까 아니 아니 안할 것 같은데 해수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뀐 오행이 수가 아니고 목으로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뀌었으니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거로 갈게요 네 합을 했을 때 삼합에서는 아무 지금 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인목이나 감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상관이 없는데도 삼합을 해가지고 바뀐 오인이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마 작용하는 거예요 응 삼합이라고 네 육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인내에 한몫을 했는데 인내에 한몫을 했는데 바뀐 오인이 목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인목이 영마인 사람은 작용하는데 해수가 영마인 사람은 작용 안한다 이게 그렇죠 해수가 영마인 사람은 목이잖아 금이 와야 되잖아 그 사람은 금이 와야 되잖아 저는 순대 아니 저는 사유축에 있는 사람이 해수가 영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가 영마인데 이내가 합이 되면 목이 되니까 금이 돼야지 그 사람은 영마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잘못 알았네 자 이제 또 그 사람은 정윤연이잖아요 정윤연에 그 사람 사주에 입수 해수가 자유로운 사람은 편안하게 떠 있다 그런 사람은 내년에 이동수가 있어 이동수가 있는데 그 사람 사주를 보니까 인해가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러면 이 내년에 해수가 그 사람한테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년에 영마 찬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왜 묶인 한판 오행이 이게 목이기 때문에 해수였으면 작용을 하는데 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해면미생이나 해면미연에 사화가 이런 거인데 그 사람 사주에 사화가 있어요 네 사화가 있는데 옆에 심금이 있어 가지고 합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사화가 있어도 영말을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은 사실은 수 그러니까 네 수가 되니까 안 하죠 안 하지 네 수로 바뀌니까 안 하죠 합을 했을 때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합을 했을 때 바뀐 오행이